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희가 초대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조장단 탄자님은 공연만 한다고 하면 제가 걱정부터 됩니다. 이번에는 제작비 어떻게 발현하셨을까. 38주년 기념. 대단합니다. 벌써 38주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면 86년인가요? 그렇죠. 1986년에 제가 군산대학의 전임으로 발령을 받아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역에 뭔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라북도의 예향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는데 오페라를 제가 전공을 해서 이 오페라를 통한 전북 지역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과 또 음악인들을 설득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해 한 편 아니면 두 편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38년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는 말에도 불모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 뿌리를, 씨앗을 뿌렸는데 38년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마니아층이 생겼다든지. 그렇죠.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는 사실 오페라를 전공한 가수들도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오페라라는 종합예술이 전라북도에 아주 공연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연을 이어가려니까 가수도 부족하지 또 경제적으로 또 열악한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오페라단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는 매우 어려웠고 또 관객도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나 매년 작품 수준을 높여가면서 관객도 확보가 됐고 또 호남 오페라단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음악인들이 유학도 다녀왔고 그래서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더블 캐스팅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됐군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잘생긴 또 뮤지컬 배우들이 스타가 많이 나오면서 뮤지컬에 대한 층은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페라하고 뮤지컬 또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페라 뮤지컬에 차이는 뮤지컬은 전자음향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로 관객들이 전달을 받는 거고요. 오페라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모두들 성악가라서 또 성악 발성으로 또 아무 정말 기계 없이 공연에서 노래와 가사를 전달하는 그런 또 다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올 라이브잖아요. 그럼요.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왕성하게 오페라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고향보는 아니시고요. 전라북도가 고향은 아니신데 호남 오페라단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일단 처음에 와서요. 단장님께서 일단 단장님이 성악을 전공하셨고 또 교편을 잡으신 분이고 하셔서 노래하는 데 어려움이나 발성적으로 그런 제가 좀 어렵다고 느낀 부분을 많이 이렇게 조언과 지도도 해주셨고 일단 성악가 분이시니까 저희가 믿고 많이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초창기 때는 유명한 일화지만 오페라 올리기 위해서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억대로 들어가잖아요. 출연율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까지 다 밀어넣으셨다. 그런 일화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온 호남 오페라단이 이제 38주년 맞이했는데 올해 3월인가 큰 상 받으셨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오페라 어워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민간 오페라단이 창작 오페라를 공연하는 것은 제작하고 공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10편을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하고 또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그 작품 중에서 새 작품을 공연한 것. 그리고 호남 오페라단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작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작품을 계속 보인다는 것. 창작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작을 10편을 했죠.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작품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보고 높이 평가를 받아서 대상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누군가가 왜 이렇게 오페라에 빠져 사십니까 하면 어떤 매력 때문에 왜 이렇게 오페라에 빠져 사냐고 하면 어떻게 답을 아실 건가요? 네. 오페라는 잘 아시다시피 종합예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공을 하게 된 것도 노래도 좋지만 또 다른 모든 장르의 예술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노래뿐 아니라 오페라 연출, 또 기획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악기, 솔로 악기 그러면 그 하나에 국한되는데 오페라는 예술의 모든 장르를 가지고 한 작품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활동이죠. 당시에는 귀족들이 즐겨보던 공연이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많이 대중화가 되고 즐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올리는 작품이 베르디의 리골레토.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배경 설명을. 네. 베르디 작품 중에서도 특히 바리톤이 타이틀 롤로 나오는 작품이 리골레토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활락의 왕이라는 원작자, 원작을 가지고 피아베가 대본을 썼는데요. 원작은 빅토리의 리골레토입니다. 그런데 출연진 전체가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들로 이렇게 작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발표되기 전부터 굉장히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고요. 공연 후로 역시 아주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었고 세계적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공연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배우들도 화려한 분들, 정말 이름난 분들, 최성현 성악관님이 계시지만 고성현 씨가 또 왔어요. 네. 이번 캐스팅은 전북 출신으로 세계적인 바리톤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성현. 이 리골레토, 특히 이 리골레토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그룹에서 갑니다.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 출신으로 또 테너 신상근, 특화공정역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연출가 이범노도 역시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특화역을 맡고 있는 이재식 교수도 역시 군산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남 오페라단의 주역 가수들로 구성된 미토스, 챔버, 싱어즈 단원들이 전부 조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조역, 단역은 주역급을 쓰지 않는데 호남 오페라단은 이제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주역급이 조연을 맡아서 작품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게 대부분이 배우 나오시는 분들이 해외 유학파잖아요. 이태리 다 다녀오시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왕기석 선생님이 하는 수근가를 외국인이 더 멋지게 지금 여련을 하는 거잖아요. 리골레토 역을 맡은 고성현 씨도 워낙 세계적인 분이지만 이번에 이태리 분들도 오잖아요. 주연 배우가.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평가가 어떻든가요. 우리 한국 배우들이 정말 잘한다 이런 평을 얻습니까. 같이 지금 연습 들어갔을 텐데. 저희가 사실 외국에 유학을 가서도 정말 세계적인 콩쿠르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입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적인 발성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오면 연습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현직 분들이 오셔서. 이태리 큰 극장 같은데도 우리 배우들이 오페라 성악가분들이 주연으로 서는 거 보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 극장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성악가들이 세계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걱정할 단계가 왔다면서요. 출산율 저하가 성악 전공하는 분들도 이제 갈수록 보기 힘들어질 거라고. 목표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상황만 보더라도요. 여러 개의 대학의 음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악과는 전북대학하고 군산대학만 지금 존재해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인구가 줄어든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오페라를 이렇게 공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인구가 100만 정도 그 정도 돼야만이 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전주시만 해도 지금 70만 정도 민족적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구 감소는 문화 전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남 오페라단이 창단 지금 38주년 공연을 이번 11월에 하는데 40주년도 임박해 있고 50주년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배우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되네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면 또 외국에서 주역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맥은 어쨌든 이어가는데. 그러나 매우 힘든 상황이 예측되고 있죠. 학교에서도 성악과, 무용과 이런 과들이 폐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리골레토 아주 중책 롤을 맡으셨는데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배우가 보는 아. 왜냐하면 원어이기 때문에 좀 익숙치 않아서 좀 찾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뭔가 좀 고전이고 원어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공연장 가기를 주저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작품을 접하고 전혀 스토리를 모르는 작품을 가서 보았을 때는 너무 무겁고 지루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작에 나오는 스토리를 어느 정도, 요즘 유튜브 채널도 통해서 가능하고. 맞아요. 또 오페라 해설집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짧게만 보고 가셔도 훨씬 흥미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 습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늘 드시던 것만 드시던 분 그것만 찾게 되는데. 안 먹어본 것도 먹다 보면 이런 맛도 있었네 하는 것처럼 오페라를 그렇게 입문해 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페라가 어렵다 이렇게들 생각을 아시는데. 선입견이 있죠. 네. 스토리를 알고 사전에 이렇게 유튜브나 DVD를 통해서 한두 번 이렇게 감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브로 이렇게 감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오페라는 결코 어려운 장르가 아닙니다. 성악가 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연기도 해야 되고, 안무도 해야 되고, 또 다 노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최승연 배우는 어떤 배우라고 생각이 되세요? 캐스팅을 하셨으니까. 오페라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메저소프라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굉장히 노래하는 집중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선 늘씬하고 예쁘고, 그래서 어떤 역을 맡든 스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축제 때 가수분들 와도 앞에 프롬포트로 가사를 띄워드린 거든요, 일반적으로. 오페라 배우분들은 이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일 텐데, 무슨 연습량으로 극복을 하겠지만. 진땀날 때가 많죠. 판소리 완창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제 가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애드립이라는 걸 해서 메운다고 하는데, 오페라 배우들의, 오페라 하는 배우들의 어려움은 어떤 점일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를 정말 철저히 준비했어도 이게 사실 라이브고, 저희가 정말 목소리로 극장을 울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끔 저희도 사실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다른 가사를 노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식은땀 나겠네요. 그럼요. 오페라 찾는, 극장 찾는 분들은 이제 테너의 아리아에서 고음 부분에서 이제 막혔던 게 이제 시원하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맛에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좋은 아리아들도 리골레토에는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찾아보면 여자의 마음이다, 소개할 만한 것들 좀 있다면. 우선 질다, 딸이 부르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있죠. 까로노메, 그 아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톤이 부르는 코르티지아니, 궁정인들. 그리고 이 메리오소프라노하고 테너가 부르는 이중창, 그리고 또 사중창. 그리고 라돈나의 모빌레, 테너가 부르는 이러한 유명한 아리아들이 1막에서 3막까지 아주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최승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만 배경 지식을 알고 가서 보면 흐름이라든지 원어로 하지만 충분히 또 즐길 수가 있고 또 노래로 전달을 하니까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단 38주년 기념 공연 준비하고 있는 조장남 단장님, 그리고 메저소프라노 최승현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런 오페라 단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다는 게 좀 처음 접했을 때 이체롭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단장님 옆에 계시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 하시는 게 정말 전주와 호남 지역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희생과 헌신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글쎄요. 국립오페라가 한 60년 역사 됐죠? 70, 70년. 70년 가까이 됐습니까? 74년 지금.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게 이렇게 40년 가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참 경이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드는 오페라 활동을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많은 음악인들 그리고 음악 애호가들 그리고 도나시 또 협찬해주는 기업인들이 알게 모르게 전부 힘을 합쳤기 때문에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발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작품 수준으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38주년이니까 올해가 40주년 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K 열풍이잖아요. K만 붙으면 전 세계에서 BTS 효과도 있지만 논개라든지 정확한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달아. 비치시오라. 비치시오라. 그것도 있었잖아요. 창작 우리식의 오페라를 외국에 다니면서 또 한 번 공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열 편의 창작을 했지만 한두 작품 정도는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명 씨의 춘향전이 초창기 작품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가지고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작자로서 훌륭한 우리 것만의 작품, 창작품을 세계 시장에 내놔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성 있는 작품을 한 두 편 정도 앞으로 더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갈다도 좋을 것 같고 이태리 가서 본도에 가서 하면 네. 그건 이제 카톨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정부부에 관한 내용인데 그 작품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골레토 홍보해야 되잖아요. 11월 3일이잖아요. 11월 3일과 4일인데 많은 분들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성현 씨라든지 또 최승현 씨라든지 또 이태리 배우분들도 굉장히 이름 알려진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전북 도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마지막 홍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베르디의 작품 중에 주옥 같은 것들이 많지만 리골레토가 아버지와 딸의 어떤 끈끈한 애정과 슬픔이 녹아있는 작품인데요. 또 정말 리골레토로 세계적이신 우리 고성현 선생님과 또 신상근 선생님, 또 많은 좋은 가수들이 이렇게 가을날 공연을 하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고 정말 행복을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현 씨가 또 팬이 두텁잖아요. 가을에는 그분의 시간에 기대어도 참 좋은 곡인데 그분 보기 위해서라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또 전북 출신이니까. 이번에 캐스팅할 때 주안점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전북 출신으로 세계적인 바리톤인 고성현이 출연하는 리골레토 그리고 또 전북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리골레토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어려운 전주 시립경영학단과 시립합창단이 참여하는 공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품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태리에서 초청된 바리톤과 소프라노도 연속 과정에서 좋은 가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성현, 바리톤, 리골레토 하루는 이태리에서 초청된 리골레토 더블 캐스팅해서 네, 더블 캐스팅해서 두 번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비교해 가면서 네, 에오가들은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40주년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올 하여튼 리골레토 대박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박보다도 우리 오페라 에오가들이 이번 리골레토를 보고 아, 정말 오페라가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나서 입문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 늘 익숙한 것만 찾다가 경험하기 마련인데 오페라 한 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가서 공연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